2013년,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타려던 비행기 좌석이 부족하다는 안내가 들려오고 인원이 많았던 가족들은 두 그룹으로 갈라지기로 하죠. 미케일라는 집으로 돌아가면 약혼남 제러드의 청혼을 승낙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막에 흔들리는 비행기 이대로 추락하나 싶던 그 순간 다행히 비행기는 무사했고 기장이 곧바로 착륙 준비를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들을 반기는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죠. 그리고 경찰은 이들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하는데 급작스럽게 스케줄이 변경된 비행기에 탔을 뿐인데 5년이 지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과 정부 모두 현 상황의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비행기에 탔던 전원을 인터뷰하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탑승자들에게는 그저 3시간 19분의 비행이었고 이들은 비행기가 출발했던 5년 전 모습 그대로 였습니다. 그렇게 36시간 후 5년이라는 시간은 이란 성쌍둥이 올리브와 켈을 누나와 동생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많은 것을 변하게 하기에도 충분했죠. 심지어 비행기를 조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세상의 모든 관심은 828편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쏠리고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혼란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백혈병을 앓고 있던 켈에 대한 희소식도 들려오는데 이 치료법은 828편 비행기의 승객이었던 산비가 연구한 것이었고 그녀가 실종된 동안 의료계에서 그녀의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이었던 미켈라는 자신이 일하던 서해에 복귀하게 되고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던 직장 동료이자 약혼남 제로드를 마주하는데 하지만 제로드는 미켈레가 실종된 사이에 그녀의 절친 루디스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뒤로 한 채 버스에 탄 미켈레 그런데 그때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환청의 지시를 따르자 다음날에도 무시해보려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환청은 그녀를 괴롭히죠. 환청의 말대로 개들을 풀어주기 위해 아까 지나쳤던 장소로 돌아간 미켈라 그런데 벤이 나타납니다. 사실 벤 또한 미켈라처럼 환청을 겪기 시작했던 것인데 결국 남매는 환청대로 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남매의 주거침입은 제로드의 귀에도 들어가죠. 미켈라는 자신도 이 상황에 대해 뭐라 설명해줄 수 없었습니다. 둘은 집주인에게 사과하기 위해 어제 그 장소로 향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이상한 목소리에 미켈라는 한 번 더 무모한 짓을 버리죠. 목소리에 이끌려간 그녀는 수상한 창고를 발견하고 부순 창고에서는 납치되었던 아이들이 발견되죠. 미켈라는 버스에서의 일과 감금 사건 해결 등 목소리를 따르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에 찾은 교회 그런데 벤이 미켈라를 찾아내죠. 828편 비행기 탑승객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증상을 겪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탑승객 중 일부는 홀린 듯 문제의 828편 비행기를 보기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행기 폭파 당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정부의 의심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밴은 이곳에서 선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왜인지 이들에게 해당 사건을 비밀로 해달라 당부하죠. 그날 오후 미켈라는 이제 재료대의 아내인 루디스를 마주하는데 아직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버겁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은 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간 사라졌던 탓에 사망 처리는 기본 현실에서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길을 걷던 배는 어떤 멜로디에 강하게 이끌리게 되죠. 멜로디를 연주하던 사람은 파리팔편 비행기의 승객이었고 그가 사라졌던 5년 사이에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며 도움을 청합니다. 미켈라의 도움으로 아들 아디오를 만나게 된 남자 둘은 아디오가 일했던 그리고 보석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된 가게로 향하죠. 큰 수확 없이 집으로 돌아온 밴 다음날 누군가와 통화 중인 그레이스 사실 그녀 역시 제로드와 같이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켈라는 자신이 실종된 동안 루디씨가 남긴 글들을 보게 됐는데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던 상황에 마음을 다잡고 둘을 마주하기로 하죠. 사실 미켈라는 제로대의 청혼을 승낙했었지만 당시 대답이 전송되지 않았었고 그렇게 5년이 지나며 불편해할 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한편 아빠를 볼 때마다 불편했던 올리브는 엄마가 사랑하는 남자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슬픔도 잠시 다시 이상한 멜로디를 듣게 된 팬 멜로디를 따라간 곳에는 보석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아디오에게 뒤집어씌우고 물건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다시 한 번 이상한 소리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 벤과 미켈라 이건 마치 신의 개시와도 같았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함구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언론에 828 비행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은 승객 켈리 그런데 미켈라는 사건 현장으로 향하려 하지만 차사고 트라우마를 겪던 탓에 결국 시동도 켜지 못합니다. 과거 미켈라는 만취한 친구가 운전하려 하자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대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죠. 결국 벤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가는데 단순 강도 강도 사건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왜인지 해당 사건은 국가정보부가 조사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녀가 얼굴을 공개하여 죽임을 당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켈리 또한 남매처럼 환청을 들었었고 그녀는 이를 개시라고 칭했으며 언론에 얼굴을 공개한 것 또한 개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둘은 켈리가 돌아온 후 그녀의 행보를 조사합니다. 제로들을 통해 켈리 부부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남매는 곧장 부부 소유의 쇼핑몰로 향합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사람은 불법 이민자였고 켈리의 남편은 이들을 협박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이에 남매는 켈리의 남편이 자신의 불법까지 걸릴까 하는 마음에 아내를 죽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가 켈리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없었죠. 다시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뒤로 하고 미케일라는 이비의 부모님에게 교통사고 당일에 있던 일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때마침 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녀의 엄마가 사라진 상황 미케일라는 하는 수 없이 차를 몰게 되는데 가까스로 이비의 엄마를 찾게 되고 뜻하지 않게 켈리를 살해한 진범 을 잡게 됩니다. 진범은 바로 켈리 부부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켈리가 사라졌던 5년 사이에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 이라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이었죠. 켈리 사건을 해결한 미케일라는 경찰 업무에 한창인데요. 파트너가 빠지는 바람에 제러드와 잠복 군무를 서게 되고 차에서 출동을 기다리던 그 순간 환각을 보게 됩니다. 환청을 따라 여러 사건을 해결해 온 그녀는 이번에도 이를 따르기로 하죠. 고집을 벌여 게시대로 움직였지만 이번 선택은 작전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제러드가 정직을 당합니다. 한편 본업을 살려 환청을 듣는 승객들의 신체 반응을 연구하던 산비 그녀도 미켈레가 봤던 환각을 보고 환각의 원인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뇌상태가 병원의 810호 환자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상담을 마친 그때 산비는 810호 환자가 자신의 뇌상태와 비슷한 것도 모자라 828편 비행기의 승무원이었던 배선이의 이름을 아는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곧장 배선이를 찾아갑니다. 810호 비행기 비행기 승객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던 보안부 소속 벤스 그에게도 미랑자 토마스의 존재가 보고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산비는 그를 몰래 빼돌리기로 하지만 그의 존재를 알게 된 벤스가 보안부로 데려가려 아는데 결국 그의 보호자로 위장해 토마스를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는 사라진 뒤였죠. 때마침 산비에게 환각에 대해 물어보려는 미켈라와 마주치고 둘이 목격한 환각의 모습을 들은 배선이가 정체를 눈치챕니다. 배선이가 말한 조각상이 있는 곳으로 향한 셋은 토마스를 찾는 데 성공하죠. 이들은 토마스를 숨겨주려 일단 켈리의 쇼핑몰 창고로 피신시키는데 벤은 게시에 따라 행동하는 동생이 불안합니다. 한편 게시 때문에 머리가 아픈 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하는데 그렇게 벤과 켈은 놀이공원으로 향하죠. 환청은 계속 들려오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켈리 무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 향합니다. 켈리 켈리를 들음과 동시에 연달아 828편 승객들을 찾게 되자 벤 또한 이제 게시를 신뢰하기로 합니다. 한편 미케알라가 들은 게시 때문에 작전을 망쳤던 제러드는 징계위원회에 가게 되고 그런데 그런데 왜인지 해고는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우에는 미케알라의 정보를 넘기라는 벤스가 있었고 벤스의 협박에도 제러드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날 밤 켈리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고열에 시달리는데 일단 병원으로 데려와 급한 불을 끄게 됩니다. 안심하라는 의료진의 말과는 날리 또 한 번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켈 켈이 내뱉고 있던 말은 다름 아닌 불가리어였습니다. 828편 비행기 안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다는 이야기에 벤은 직감적으로 켈이 아픈 이유가 캐시와 관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는 놀랍게도 불가리아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고 환청을 듣거나 환영의 형태로 게시를 받는 다른 승객들과는 다르게 켈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켈의 증상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유일한 불가리아인 승객 마르코를 찾아야 했지만 현재 그는 정부의 조사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었는데 미켈라는 경찰인 점을 이용해 그 당시 마르코의 소통을 도왔던 승객을 찾아내고 가족이나 연구가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쉼터로 데려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승객 이동용 버스로 다섯 대가 사용됐지만 나머지 버스 한 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데 밴은 정부가 가족이 없는 탑승객 일부를 빼돌려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 생각하고 이에 미켈라는 자신이 직접 사라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연구 없는 승객들을 태우고 사라진 유일한 버스 한 대 이 버스의 위치가 잡히지 않던 지점에서부터 추적장치가 없는 장소들 주변을 탐색하는데 제로드와 한참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수상한 제로드와 한참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수상한 정소 수상한 정소 무장한 보안요원까지 자연스럽게 위기를 넘긴 그때 켈이 발작을 일으켰을 그 당시 언급한 빨간 문을 발견한 미켈라 또다시 위험할 뻔했던 상황에 제로드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이에 미켈라는 제로드에게 비행기 승객들이 겪는 이상현상에 대해 고백합니다 밴은 미켈라가 전해준 농장 정보를 보고 사라진 승객들이 강제로 붙잡혀 실험당하고 있음을 확신하죠 그는 곧장 벤스를 찾아가 실험을 중단하라고 전하지만 정작 벤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는데 벤의 주장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벤스는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한편 미켈라는 UDS라는 회사가 828편 일부 승객들이 사라진 시점에 맞춰 이들이 발견한 수상한 장소를 사들였다는 사실과 사라진 사람들이 해당 회사와 관련된 정황을 찾아내고 하지만 그날 밤 켈의 열이 내리면서 남매는 잠시 사건 추적을 멈추게 되는데 그런 아이는 벤스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실험실 측이 들키지 않기 위해 실험을 중단하고 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켈은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마르코를 여전히 마르코를 느끼는 중이었는데 벤은 승객들의 실험실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벤은 실험 장소를 알아내려 UDS의 직원으로 취직해 정보를 캐우려고 합니다 잠입에 성공한 벤 하지만 말단 직원의 신분으로는 원하는 정보까지 도달할 수 없었고 그는 잔머리를 굴려 조금씩 정보를 얻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접근이 제한된 정보에서 같은 828편 비행기를 탔던 승객 피오나 박사가 이 실험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피오나 박사는 승객들이 겪는 개시와 비슷한 이론을 펼치다가 학계에서 배척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벤과 선비는 이 기이한 현상과 마르코가 당하고 있는 실험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피오나를 찾아가줘 둘의 예상과는 다르게 피오나는 벤과 선비를 보고 반기는데 하지만 그녀는 승객 실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오나의 정부에 표기되었던 SP 이는 그녀의 연구를 지원해주던 단체의 이름이었고 SP는 실험을 위해 피오나에게도 비밀로 한 채 828편의 무연고자 승객 11명을 몰래 빼돌려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벤은 SP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빌드업에 들어가고 SP의 정보를 복사하는 데 성공하지만 벤을 감시하던 벤스가 정보를 담은 USB를 가져가 버리죠 다음 날 출근한 벤 벤의 USB에서 무언가 찾은 벤스가 다시 찾아오고 안보부 소속인 벤스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승객 납치 사건에 벤스는 벤에게 협력을 요청하죠 벤은 피오나에게 USB 속 숫자들에 대해 물어보는데 숫자들은 다름아닌 전압 수치였고 피오나는 SP의 실험 목적이 개시의 복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벤은 피오나를 이용해 SP 사무실에 도청기를 두고 오려는 계획을 세우죠 벤은 무연고 승객들의 실험 키워드를 검색해 통화 내용을 엿듣는데 성공하죠 벤은 벤은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실험실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려 UDS 회사로 잠입합니다 그렇게 벤은 그렇게 위치를 알아내 성공하죠 한편 828편 승객 하비가 투신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은 미켈라 하비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끝으로 결국 뛰어내리고 맙니다 미켈라와 제러드는 죽은 하비의 집을 수색하다 이상한 문구를 발견하는데 하비가 들렀던 술집으로 향한 둘은 그가 말한 게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내죠 이에 미켈라 또한 자신의 게시 이야기를 들은 제러드가 잘못될까 불안해지고 게시와 관련 없을 거라는 제러드의 위로와 달리 게시 내용을 들은 술집 주인마저 그날 밤 사고로 죽고 맙니다 828편 승객들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위협들 그리고 납치되어 강제로 실험을 당하는 승객들까지 게시를 따라 숨겨졌던 사실들에 다가가던 828편 승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매니페스트 시즌 1 1화부터 8화의 내용입니다 매니페스트는 가족들이 나누어서 탔던 비행기 중 하나가 5년 동안 실종되는 내용을 그리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탄 듯 시간이 멈춰있던 비행기가 도착한 이후 승객들이 겪는 이상한 상황과 캐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 벤과 여동생 미케엘라가 작품의 주인공이지만 다른 승객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게 흥미로운데요 얽히고 시즌4까지 완결되었고 6월 2일 완결 시리즈인 시즌4 파트2가 10개의 에피소드로 나왔는데요